저 맨캐스트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죠 그니까요 나도 그 장면 보고 좀 너무 거시겠어요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군인 한명 흡수하죠 군인의 모습이 필요해요 아 군인 너무 많아 오 뭐야 뭐야 뭐가 삑걸렸는데 어 저거다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는 무조건 발견해내는거 아닌가 바로 저거 해킹도 못하잖아 뭐야 저거 이건 미사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한방에 뿌스려 미사일 들고 있는 일은 없나 미사일 미사일 네 말씀하세요 어어 여기 아니구나 아이 이게 여기가 아니구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나 괜히 아이 저거 안 말해줬으면 나 나 계속 저기서 저거 어떻게 하자 하면서 저러고 있었을텐데 여기 아니군요 어? 아 근데 얘 흡수하면은 그거 되는데 나 군인 다시 또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정말 이런 병이 있으면 근데요 끔찍할 것 같아 유전자 단위 잠깐만 유전자 단위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해뭐 산만해 어 걔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 걔네 종족 이름이 뭐더라 아 필터를 파괴해야 된대요 일단 군인의 모습이 필요해요 아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내가 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필터를 부셔야 되는데 어디어디 있는거야 어 저기있어요 탱크를 부셔야 겠다 탱크를 부셔야지 탱크를 부시는게 쉬울꺼같애 아호호 탱크는 조정하기가 어려워 이게 없나? 자 일단 하나 부지구요 아야 비겨봐 나 갈꺼야 아이고 숨어야죠 뭐 하나 부지고 숨고 해야될거 같은데 하나 부지고 숨고 하나 부지고 숨고 해야겠네 자 자 탱크 타구요 어어어 이거 이거 빨리 부셔 이거 하나만 자 부셨으니까 나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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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지점으로 가자 야 필드 파기했는데 왜이래 왜 하나도 파기 안했다고 나오지? 어 뭐야 나 언제 또 들, 들켰어 헬기 타고 할까? 헬기 타죠? 창대지님 와서오세요? 어허 오오오오오오오 에너지에너지에너지 그냥 헬기 타고 하자 헬기 타고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나 어떻게 발견했냐 바로? 가까이 가면 안되나? 가까이 가면 안되나봐요 일단 에너지 좀 채워서 야 일루와 아 어 쟤도 감염이에요? 아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네 계속 야 에너지 채울 수가 없네 툭 툭 자 에너지를 일단 채워요 그럼 쟤네들 러너 아니야? 아 근데 그 신체변형은 못하는가 보구나 대신 러너는 신체변형 까지 할 수 있는 애를 러너라고 하죠 애를 좀 많이 채우고요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군인들 군인 한명 아 군인 어 군인 한명 흡수하고요 아들둑이들 야 나를 왜 공격해 이리와 야야 너 어디까지 다가 어.. 저거를 없애려면 헬레고토로 죽이죠? 헬레고토가 어딨냐? 아니면은 어.. 멀리서 바추카프로 죽여야되는데? 아니면 돌진해볼까? 자.. 자 저격하죠 여기서 어.. 여기 있는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보여 이거 맞아? 안개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아아아 저거오 저거 가까이 가서 부시는거다 저거 가까이 가서 부시는거에요 저거 부서.. 부신거같은데 필터 하나는 어.. 하나씩 천천히 부셔야겠다 하나 부시는거는 뭐라고 안하네? 어어 어어 자아 됐어요 여기만 하나 어딨냐? 아 저거있다 어딨냐? 아 저거있다 아아 바압 보고있었어 이씨 야 나 여긴데 어떻게 보고있냐? 야 나 여긴데 어떻게 보고있냐? 이리와 어 아 이씨 은 어 어 뭐야 안돼! 오오오오!! 포으 아지금지금은 잘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떻게든 와아 와아 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화면이 회색이야 야 미사일 날라다니구요 이리와 쓰읍 와아 너도 맞아봐 인마 어? 왕 개미 목숨 같애 완전 연구 연명하고 있는거 같애 겨우겨우 이태리 왕 오오옹 짭 퍼센트 아직 엄청 멀리 오고 얻은게 없어 얻은게 에너지는 에너지 대로 다 달고 자 에너지 에너지 자 다시 가자 아 근데 많이 터뜨렸으니까 그 그 안개 그거 근데 너무 멀리와가지고 다시 리진 됐으려나 설마 리진 안됐죠 다행이네 리진 안됐어 자 이제 가서 아무도 안 보고있죠? 아 이걸 그냥은 안되길거 같애 헬기가 있어야돼 헬기가 있어야돼 헬기가 있어야돼 그냥 너무 이리돼 오케이 아유 고마워 헬기주로 왔어 잘생겨내가 아 다행이 아 아 NO 1번째 bacon 너무 quantify cken 오케이 자 자 자 헬기타고 이제 헬기타고 여유롭게 부수죠 뭐야 제스도 쟤 안잡히는데? 얼마나 가까이 가야지 잡히지? 자 일단 잡았어요 아 너 엄청 가까이 가야되는구나 자 하나는 포기 파기 했구요 뭐야 왜왜왜왜왜왜왜 아 아무것도 안돼 어디냐 자 자 이건 내가 싸운거 보다 으잇 됐니? 또 어디 좋아좋아좋아 아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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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그냥 때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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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예 초토화가죠 뭐야 저건 어어어어 뭐야 넌 아 왜 초토화가 안돼 아니 어어어 에너지 봐 자 자 에너지 에너지 아 뭐야 이건 치 초토화로 가자 초토화 치 그래 공중으로 가자 공중초토화로 가자 공중초토 근데 초토화 키가 잘 안돌려요 초토화 키가 쉽지만 음 아유 치키가 흐흫 아니 씨 아 뭐 뭐하는거야 지금 키 야 초토화를 하라고 흐흫 아니 초토화를 아니 아니 아유 나 진짜 아유 나 진짜 결국 아으으으으으으으음 아으으으으으으음 그래! 터졌나? 왜 안 터지냐 이거? 아 뭐야! 예 터지지도 않구요 죽지도 않아요 초타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피 채우려고 지금 도망가는건데 아아 아아 나 절대 못채워 못채워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뭘 조금만 조금만 지금 그거 하면 안돼요 시야가 안나가는데 계속 시야가 내가 속도가 제네불란 느려요 야 자 자 야이 씨 야이 씨 오이 네 이게 이렇게라도 없애야죠 내가 움직이면은 조준이 틀어져서 이제 헬리포터 나와 헬리포터 하나 더 뺐자야 뭐야 헬리포터 나와라고? 헬리포터 헬리포터 예 가스쿵거 파괴하는게 아니라 뭐 딴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자 일단 자 보일러통같은거 파괴하는건데 자 이번에는 돌격하죠 블레이드로 에너지 반절이상 달면 바로 나오자 자 야 이게 이렇게 안부쳐져 자 자 도망가요 오케이 특공되면은 예 헬기가 나오겠지 헬기 나오겠지 헬기 오케이 오케이 oke 그래 난 특공대가 나오길 기다렸어 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네 꺼낼 꺼 네 것도 내꺼 내꺼 가자 뭐 또있네? 어디서 뭔가 날아오던데? 됐어요. 하나 나머지 끝 가야지 뭐야. 내가 이겼는데 야 이 뭐야 뭐야 일부러 잡힌거구나 아 그리고 아까 그 탐지기 같은거 부순게 혹시 어 잠깐만 바이러스를 얘가 퍼트린거야? 아 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초반부터 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초반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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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완료 가자 잠깐 빌릴게 어 그래도 해제됐다고요? 질주 아 이것도 하고싶다 질주 배기 아 질주 배기 머즐 강화 아 이것도 하고싶고 하고싶은게 많아요 어 그래드가 정말 많아요 다 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 여기구나 어 어 은신하려 이거 은신해야죠 못보이게 아 다 보고있어 아까 그냥 아 헬로우드 탈 때 죽을걸 에이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네 으 으 잠시만요.